예수님의 손잡고 학교에 가는 길 오늘 하루 임만 후에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시의와 지식의 보아로 글자를 넘어 책장을 넘어 세상 살리 능력을 얻도록 친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는 길 세계복을 받아라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예수님의 손잡고 학교에 가는 길 오늘 하루 임만 후에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시의와 지식의 보아로 글자를 넘어 책장을 넘어 세상 살리 능력을 얻도록 친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는 길 세계복을 받아라 가는 길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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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